성령의 새바람 이 땅을 불러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새서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천국에 울려 퍼지는 찬양은 보좌 주변의 내 생물 24장로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만만 천천의 천사들 그 다음에 피조물들에게까지 쫙 이렇게 장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찬송은 특징이 있는데 24장로들과 내 생물의 찬송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송은 그보다 개시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건 계급이라기보다는 개시적으로 봐서 약간 더 내용상으로 빈약하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은 훨씬 더 빈약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찬양은 뭐냐 저는 피조물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동화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피조물들 중에는 말을 못하는 생물들이 많죠. 무생물도 있습니다. 달과 별도 있고 많은 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도 나무도 또 짐승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다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에게 게시된 이것이 영적인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은 말로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찬송이다. 존재와 찬양은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면 우리는 아 그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가사를 떠올리기 쉽죠. 말이라는 것을 떠올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언어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 찬양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호산나 하고 찬양할 때에 시끄럽다고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지금 이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찬양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권능과 권세 이런 면에서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찬양은 존재입니다. 존재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게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시의 수준은 곧 존재의 수준이고 아무리 지식적으로나 말로서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존재로서 부르는 찬양 그 존재만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천국에서 인정되는 찬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에서 아무리 입을 열어서 많은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찬양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수준이냐 어떤 게시를 받았고 그 게시에 합당한 존재로서 만들어져 있느냐 융합되어서 합금처럼 하나가 되어 있느냐 게시와 존재가 말씀과 존재 즉 말씀과 삶이 하나로 되어 있느냐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사로 부르는 찬양은 사실상 천국에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한 존재가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으로서 우리 전체 존재가 드러낼 때에 천국에서는 그것이 찬양으로 인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가사로서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말씀과 삶이 융합이 됐다면 그 부분에서 내 존재가 말씀과 부합해서 변화되고 그 말씀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무슨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살펴보시면 피조물들, 천사들, 24장로,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아버지죠. 이렇게 계신데 갈수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라갈수록 희생이 더 큽니다. 천사들은 사실 특별한 희생을 했다는 게 없죠. 그러나 24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이것도 희생이죠.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세에 자리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희생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표현 하나에 예수님의 받으신 모든 권한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권세를 취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희생이 가장 큽니다. 그 아들의 희생도 크지만 똑같죠. 사실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위의 일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가 깔아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깔아앉는 아이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고통 그렇게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고통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뜻을 결정하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통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는 고통을 이미 가지고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가 앞으로 저지르게 될 수많은 그런 일들 아이를 먹이고 걔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 아이가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든 여정을 위한 희생이 이미 존재되어 있는 거죠. 그게 싫으면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내 말 잘 듣는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창조 행위 그 자체가 고통과 깊은 고뇌를 안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그래서 부모가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올라갈수록 더 큰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희생이 싫으면 낮은 단계에 머무르면 됩니다. 버리기 싫으면 낮은 단계에 머무르면 됩니다. 잃어버리기 싫으면 낮은 단계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천국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굉장히 천국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혹은 가지고 있던 것을 뺏길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천국의 개시의 가장 높은 수준은 바로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가장 높은 비밀이고 가장 깊은 비밀이고 가장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그것이 천사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복음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개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살펴보기 원했고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큰 개시를 받은 자는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겠습니까?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존재에 맞는 그 개시에 맞는 존재로서 합당한 자격요건 그 합당한 희생을 치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고난도 큰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는 백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빼앗기고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함이 없는 그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편안하게 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돈도 뭐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같습니다. 그게 복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찬스를 놓친 사람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편안함만을 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락함만을 생각하면서 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 더 높은 개시 사실은 우리는 가장 높은 개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아버지의 모든 배려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그 안대 안에서 우리가 더 그 수준에 맞는 자격을 갖춰가도록 인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 환란을 겪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을 보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그 시험이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온전하고 구비해서 우리가 받은 개시 천국의 가장 높은 개시 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온을 당하는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여러가지 환란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이상한 찬송 부르지 마시고 오늘 이것은 모든 성도가 겪는 공통된 과정입니다. 흰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모든 그 성도들이 겪는 공통과정입니다. 그 공통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배워야 되고 이 노래에 합당한, 이 개시에 합당한, 이 찬양을 부르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개시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또 달려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